언제 어디서든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 앱 EXTV는 크게 4가지 메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 방송보기 메뉴는 24시간 라이브 교통방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 최근 방송된 캐스터 생방송 다시 보기,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한 속보 방송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방송예약은 원하는 시간에 교통캐스터 생방송을 스마트폰에서 알람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.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시간대에 맞춰 교통방송을 예약할 수 있는 365교통방송은 방송 예약 추가 메뉴를 터치하고 예약을 원하는 요일과 시간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.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원하는 노선의 방송을 예약할 수 있는 출퇴근 교통방송도 역시 방송 예약 추가 메뉴를 터치하고 출퇴근 방송 또는 퇴근 방송 목록에서 원하는 노선을 선택한 후 예약을 원하는 방송시간과 요일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방송 예약을 설정해 놓고 예약한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의 알림창이 되는데요. 확인을 하면 교통방송 앱으로 이용해 해당 방송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주말 예보 메뉴는 주말이나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교통 예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유익한 교통 메뉴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앱스토어나 플라이마켓에서 한국도로공사 또는 ESTB를 검색해 설치할 수 있는 고속도로 교통방송 앱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도와 posture 있습니다. tenemos 예 예